라테랄 사이너스 어프로치 시술 시 멘브레인 천공 가능성을 줄여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라스키트를 소개합니다. 라스키트는 특허받은 드릴 디자인으로 안전한 윈도우 형성이 가능합니다. 라스키트의 돔 드릴은 절삭날 사이에 본칩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멘브레인을 안전하게 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 드릴은 끝부분이 라운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절삭날 사이에 본칩을 형성해 멘브레인과의 접촉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라스키트로 시술하면 안전한 윈도우 형성이 가능합니다. 라스키트는 깊이 조절이 용이합니다. 0.5mm 단위의 스토퍼가 구성되어 있어 단계별로 섬세한 드릴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멘브레인 천공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라스키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허받은 드릴 디자인으로 안전한 윈도우 형성이 가능합니다. 둘째, 0.5mm 단위의 스토퍼 구성으로 섬세한 깊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멘브레인 천공 가능성을 줄여 시술이 안전하고 빠른 라스키트를 사용해보세요. 그 employer의 스토퍼는 전체가 더